와... 개멋있다 그래! 나도 비트 만들거야! 그런데 어떻게 만들지? 네이버에 물어볼까? 얍! 자! 한번 봐볼까? 이럴 수가! 아 다들 바쁜가 보네 지금쯤은 댓글이 달렸겠지?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이럴 수! 이럴 수! 이런 ㅅㅂ! 대체 비트는 어떻게 만드는 거야? 걱정하지마 내가 있잖아 누.. 누구세요? 처음엔 누구나 어렵지 하지만 내가 있잖아 누구시냐고요? 그동안 답답했지? 이젠 내가 있어 나만 따라와 자 가자 아니 그러니까 대체 누구시냐니까요? 아.. 러 This is ch correctly